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벌려놓은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리팩토링이라고 해요 리는 다시, 팩토리는 공장이니까 공장에 재입고시킨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기능은 그대로 두고 내부적인 코드를 훨씬 더 보기 좋게 유지보수하기 편하게 중복된 코드를 제거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과정을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상적인 형태의 코드를 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팩토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자신이 짠 코드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야지만 그 애플리케이션이 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리팩토링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리팩토링은 매우 중요해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우리의 코드를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별 느낌 안되죠?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그 뭐랄까 비효율적인 면이 보여요 어떤 점에서? 여기에 코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print title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어떤 개선사항을 추가하면 저는 index.php 뿐만 아니라 create.php 여기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update.php 까지 저는 꼼꼼히 체크하면서 수정해야 될 건데 거의 놓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좋은 코드를 만드는 아주 쉬운 시청 방법 중복을 제거하라 입니다 중복을 제거하는 게 프로그래밍에서 또 정보 기술에서 정말 중요해요 아주 많은 기술들이 바로 그 중복의 제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정리정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이 중복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래밍에서 재사용할 만한 코드나 로직을 잘 정리정돈 해놓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서관이라고 해요 여러분 도서관이 뭐예요? 꺼내 보기 쉽도록 책을 잘 정리정돈 한 곳이잖아요 코드를 나중에 재사용하기 좋도록 잘 정리정돈 한 것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영어로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는 다 쓰면 좀 기니까 보통 lib 이라고 하는 이름의 디렉토리는 그런 재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잘 정리정돈 한 것들을 lib 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모아놓습니다 저는 print.php 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이거 좀 쪼개서 오른쪽으로 보내야죠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컷해서 print.php 에다가 탁 갖다 놨어요 그리고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동작 안 해요 지금 에러가 뜨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print.php가 원래 여기 있었던 것처럼 php한테 시키면 돼요 어떻게 하냐? 이 인덱스.php는 lib 밑에 있는 print.php 라는 파일에 있는 코드들을 필요로 해 영어로 require 라고 해요 그래서 require 괄호 열고 lib 밑에 print.php 라고 하고 리로드 해보면 잘 동작하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는 여기 있는 이 세 줄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create가 어디 있죠? create, 여기에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어디에요? update.php에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index.php, create.php, update.php 모두 print.php 라고 하는 저 파일을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print.php 라고 하는 저 파일에 예를 들면 welcome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바꾼다거나 수정하는 걸 통해서 모든 웹페이지가 동시에 바뀌는 폭발적 효과가 여기서도 등장한다는 거죠 어때요? 함수와 또 require 라는 걸 통해서 php 를 외부로 꺼내는 것 굉장히 비슷하죠 당연해요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면 제가 뭐라고 했죠? 중복을 끝까지 추적한다고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index.php와 update.php 를 제가 왔다 갔다 해보면 어디가 중복되는지 대충 보인단 말이죠 어디요? 최소한 이 부분이 중복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라이브러리화 시키면 되는데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로직들을 라이브러리라고 많이 해요 이것처럼 일단은 이런 보여지는 것과 관련된 코드는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한다기보다는 좀 별도로 빼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view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얘가 위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 더 쉽겠다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페이지마다 다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저는 bottom 아래라는 뜻이죠 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cut 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view button.php 이렇게 하고 리로드하면 에러가 안나죠 이거를 모든 페이지에다가 전파하겠습니다 update.php에도 추가 이렇게 추가했어요 물론 두 줄밖에 안 되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경제성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뭐가 있을까요 copy, left, egoing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내용을 추가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 우리 줄바꿈을 하는 게 낫겠네요 이 인덱스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create 해도 이렇게 보이고 모든 페이지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위쪽에 이 부분도 중복이 있네요 그쵸? 그럼 이거를 다시 이렇게 php화 시켜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에는 top.php 라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require view top.php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잘 동작하죠 그럼 여기 있는 top.php를 다른 쪽에도 전파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create에서도 잘 나오고 update에서도 잘 나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짠 코드는 이상적인 코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여기 print.print.title 있는데 얘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죠 이건 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top.php에서 print.title 있는데 얘는 어디서 왔어요? 얘는 얘는 top.php에서 print.title 호출하고 있음에도 top.php 안에서 얘가 어디서 왔는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코드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항상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top.php 안에서도 이렇게 require 그 다음에 lib print.php 이렇게 해주면 top.php만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print.title 여기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좀 더 코드가 분명해지고 암시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왜요? 보니까 cannot redeclare print.tit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print.title 이라는 함수가 redeclare 중복해서 선언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연 웹 애플리케이션이 index.php에요 그리고 index.php에서는 이렇게 require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print.php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 print.php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행될 때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print.title 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top.php가 require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쭉 실행이 될 텐데 이 코드가 또 실행돼요 그럼 이 코드는 뭐예요? 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print.title 이라고 하는 저 함수의 선언이 또 한 번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php에서는 한 번 만들어진 함수는 다시 재정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라서 잘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해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저라면 이해 못 했습니다 처음 듣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이 require라고 하는 저 함수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require once라는 거 require once로 바꾸고 얘도 require once로 그냥 바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처음 저 코드가 실행이 되면 lib 밑에 print.php가 로드가 됩니다 그런데 top이 실행되면서 여기서 또 한 번 lib 밑에 print.php가 실행되려고 하면 php가 이미 한 번 require 했기 때문에 얘를 무시해요 그러면 중복해서 print.php가 호출되는 것이 방지되기 때문에 여기서 reload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require once를 쓰는 것이 아마도 정신 공간에 좋으실 거예요 뭐가 될 건가 어떤 페이지를 우리가 중복해서 require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require를 중복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때요? 코드가 아름다워졌죠? 아이고, 뿌듯해라 물론 저는 지금 아쉬운 것들이 좀 보여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챙기려고 한다면 우리 수업이 불필요하게 장황해져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동작하는 걸로 만족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방법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곧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거 상태 그대로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해서 리팩토링과 require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